솔직히 인간적으로 111kg 111kg요? 아 근데 40kg 나보다 더 아는데 111kg? 인간비가 좀 있어 보니까 앉으시죠 예 앉으시죠 너무 저를 깔고 뭉기지 마요 나 아파요 진짜 진짜 야 이게 빅매치다 형 삽바 그렇게 잡아도 돼? 삽바 여기 여기 어디 있어? 뒤에도 안 잡혀 손님 배가 너무 나오셨어 뭐 좋아? 많이 드는데? 식사 식사하셨어요? 식사 한 번 봐 이거? 사진이랑 똑같이 잡어 아프게 아프게 뭐야 뭐야 반칙 아니야 반칙 꼬집고 있습니다 꼬집고 있어요? 네 못 참고 왜 못 참고 꼬집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못 참아 안 돼 아 아픈 데서 아 좀 참아야 돼 왜 못 참아? 아프게 아픈 데서 징징대면서 경고해 진짜 네? 살이 없어 왜 없어? 살이 나 끊인 줄 알았어요 아 아픈 데서 아픈 데서 아픈 데서 아픈 데서 참아야지 티보는 줄 알았어 티보는 줄 알았어 티보는 줄 알았어 사과를 티봐 형 사과를 티봐 형 살살해 빨개졌다 빨개졌어 형 살살해야지 그래도 자 왼 무릎 들어 왼 무릎 들어 왼 무릎 들어 자 일어나 사이 잠깐만 잠깐만 다시 여기 경고해 경고해 야 무게로 누르니까 내 다리가 왜 이렇게 흘려 아 아파 정신 차려 경찰이라고 괜찮아 형 형 캐리어 빼면 돼 그냥 종민이를 빼는 거 같은데 종민이요 반전? 어디 어딨어? 어디 어디 어디! 야 나 종민이 형 되게 듬듬해 보였었는데 여태까지 종민이 형 파이팅! 종민이 형 이럴 때 반전을 많이 썼어 시작! 아 말을 하지마 자 한 바퀴 더 가고 자 자 6kg x 6kg 종민이 형 힘써 x8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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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형 보여주자 종민 형 제발 아 목이 너무 아파 말만 안 해도 이기겠다 말만 안 해도 제발 입 좀 닫고 해 아아 내 성공 내서 구이해? 아아 형 체력이야 체력이 지쳤어 지쳤다고 종민 형 더 지친 것 같은데 어 지쳐 돌이 당겨 돌이 당겨 어 아 저기 저 같이 오른쪽으로 돌아 어 힘들어한다 종민 형 이길 수 있어? 지쳤어! 지쳤다! 다리 지쳤어, 진짜 지쳤어! 야, 숨소리 마! 공격하지 마! 공격하지 마, 제발! 공격하지 마! 공격하지 마, 제발! 공격하지 마! 기가 이겼어! 공격하지 마,ORIA Tigers! 공격하지 마, 제발! 공격하지 마! 공격하지 마! 김정현! 김정현! 팀!